자, 페이지 469페이지 취득세 세율이에요. 오늘 프린트는 읽죠. 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자, 과세 요건이 있어요.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어정수. 이렇게 있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가어정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 배우고 있죠? 취득세 과세대상, 뭐예요? 네?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로 시험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백지연습이라고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응? 제일 좋은 방법. 집에 가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 번 적어보라고요. 그럼 한 글자도 안 적혀. 아셨죠? 한 글자도 안 적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의해서 이렇게 한 번 외우고 한 번 써보고 연습을 하면 진짜 이것만한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두세 번 이제 보고 응? 수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지금 막 뭐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11월달, 12월달에 가장 큰 목적은요. 일회독이에요. 일회독.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태가 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공부한 태 나는 거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공부한 태가 나는 거는요. 책을 딱 밑둥그리를 딱 뽑으면 이 선생님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문종합영어가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수학의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한번 보셨봤어요?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한번 넘겨봤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정석 우리 때는 일장이 집합이었는데 우리 때는 일장만 공부했지 않습니까? 밑문종합본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때는 왜 그걸 한번 못 봤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그랬냐고 실수를 하는 걸 봤더니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열일 가지고 한 자도 안 빼고 다 씹어 삼킬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지쳐 그렇죠? 그리고 한 3일 공부하다가 덮어놓고 다시 일주일 놀다가 다시 한번 책을 폈는데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거지 또 그렇죠? 여러분들 첫 번째 공부는요 무조건 1회독을 먼저 해야 돼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알고 넘어갈 정도의 어떤 공부를 우선 하는 거지 처음부터 공부할 때 막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 이게 지쳐가지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무조건 1회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1회독을 해야지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그걸 대충 알고 공부가 되는 거지 아셨죠? 1회독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귀가 트여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목일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동영상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세 번 듣고 민법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오전 강의 나왔으면 야간 강의도 한 번 더 나와서 듣고 하셨죠? 동영상 강의로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 나와서 듣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같다 어렵다 어렵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강의를 두세 번 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귀가 트이면 눈이 이제 튀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학원에 맡기고 강사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 어찌 됐건 취득세 납세 무자는 실질취득에 대한 납세 무자와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 무자를 구분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과제표준을 배우기 전에 취득 시기를 배웠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과제표준의 그 내용을 배웠어요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 취득이 중요하죠 객관적 취득 어떻게 돼요? 국수, 공판장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것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을 때는 취득 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하지만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또 객관적 취득과 유사하지만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맞죠? 거기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자 됐어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만 잘 알고 가시면 뭐 성공적입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요 크게 무슨 취득가?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자 실질 취득은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소 신경할게요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쓰진 않을게요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자 유상 땐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다만 비용리 사업자일 때는 1.8 원시 시드 간주 시드 2% 이렇게 돼 있었다 그렇죠? 세율 외웠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율 외웠으니까 거의 끝나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개정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와 그 외의 등기로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취득에 관한 등기가 결국 무슨 등기겠어요? 소유권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개정 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개정 후에는 취득세와 취득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쳐서 요거를 뭐라고 하고 취득세라고 하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세를 합쳐서 이거를 등록 면허세라고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정전에는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개정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가 무조건 2%였어요 이 2%에다가 알파 퍼센트를 더해서 지금 이 세율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2%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2%의 세율을 취득세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취득세의 기본이 되는 세율이 원래는 2%로 출발했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2%에다가 더해져서 지금 이 세율 그러니까 이 세율 중에서 2%는 뭐가 된다? 2%만큼은 옛날에 취득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권리 변동이 뭐예요? 선생님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이란 권리 변동이란 그래요 그렇죠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권리가 변동하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변경, 상실이잖아요 맞죠? 이 취득은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이냐 설정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맞죠? 취득세 과세 과세가 되지만 설정적에서는 과세 되지 않아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건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등록세는요 이거 무슨 등기 보존등기 이거 무슨 등기 이전등기 이거 무슨 등기 설정 등기잖아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몇 프로? 2%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존등기 할 때 0.8% 또 내야 돼 예? 이전등기 할 때 뭐 2% 1% 어? 또는 1.5% 내야 되는 그래서 3.5%가 되고 2.8%가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옛날에 문제가 뭐였냐면 어 소위권 보존하는데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이거 무슨 과세다? 이게 이중과세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중과세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뭘로 넌 낸다? 그냥 취득세로 내고 너는 그냥 뭐만 내면 돼? 그냥 등록 면허세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중과세여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나만 과세하기로 했는데 결국 세금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지 옛날에 따로 냈던 거나 한꺼번에 내는 거나 그 경제적 효과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이따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나올 거고 어찌됐건 뭐가 된다? 취득세가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렇게 구분되어 과세됐던 것이 이중과세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세금으로 뭘로? 취득세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을 시켰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보존에 관련된 세금은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보존에 관련된 세금은 이제는 등록세 내는 게 아니고 뭐 내야 된다? 취득세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갚구 을구잖아요 아셨죠? 갚구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유권이죠 갚구의 내용이 변하면 이때는 취득세를 내는 거야 을구의 내용이 변하면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율을 먼저 외워야 되고 자 그런데 주택의 유상치득이에요 주택의 유상치득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예요? 469페이지서부터 나와있죠? 아우 뭐 엄청 부탁하네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요걸로 대체합니다 아셨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을 이거 끌고 다닐 거야 아셨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올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세율을 안 내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무조건 낼 겁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세율 이거는 자 보세요 근데 계정전에는요 6억 이하는 1%였고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였어요 9억 초과하는 것은 몇%였다? 3%였어요 이거 이거 그거 있어요? 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봐봐요 6억 이할 땐 몇%? 1% 아셨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2%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9억 초과는요 3%였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합리적이 이렇게 됐어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1% 2% 3%를 나눈 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6억 100만원이야 6억까지는 몇%인데 1%인데 6억 100만원에 샀어 그럼 얼마가 돼요? 2%야 6억일 때는 1%니까 6백만원만 맺는데 6억 100만원이면 1200만원 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이거 불합리하네 그래서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느냐 6억 이할 때는 몇% 그대로 1% 6억 초과 9억 이할 때는 1.01% 부터 2.99% 까지 그 산식이 있죠 페이지 469페이지가 보면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게 뭐가 된다? 그냥 여러분들 써두세요 1.0 부터 2.9 이때는 매더 3% 자 그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자 보세요 그럼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그대로 몇% 1%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6억 초과 9억 이하까지는 어떻게 돼요? 9억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울기가 매더기예요 기울기가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식을 굳이 외울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7억 5천이야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다 딱 중간이잖아요 그럼 몇%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2% 나오겠지 예? 계산해 볼래요?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7억 5천 곱하기 3억분의 2% 마이너스 3 하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 나올까? 이거 5% 나올걸? 아셨죠? 5 나올걸? 5 2.5에 2 하니까 5겠죠? 5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은 2%가 되겠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결국 이 구간이 몇%에서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말이죠 아까 납세고자 할 때 주택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합원은 몇%? 2.8%인데 그러면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주택일 때 어떻게 되지? 원래는 4%였는데 어라? 그게 주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가 조합으로 또 분양받을 때 주택의 취득세세율은 4%가 아니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조합원은 주택의 유상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지 아셨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오늘 프린트로 보세요 프린트만 주택의 유상취득이에요 1주택일 때는 1주택일 때는 1%에서 3% 적용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2주택부터는 조종대상 지역에서는 몇 프로? 8% 그 다음에 2주택까지는 일반 지역일 때는 1에서 3% 적용받고 해야죠? 그 다음에 3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법인 및 4주택일 때는 12% 조종대상 지역에서는 12% 아셨죠? 그 다음에 3주택일까지는 8% 그 다음에 4주택 조종대상 지역이 아니래도 4주택 이상일 때는 12% 이렇게 대공되겠다 엄청 센 겁니다 엄청 센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요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없을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법인에 대한 제재가 좀 심해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거나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중과합니다 무슨 말 다 하셨죠? 그래서 법인이 법인 영업 영리 활동을 안 하고 땅이나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원용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무조건 중과해야 되는 거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특히 자 주택의 증여 취득인데 조종 대상 지역 내 몇 억 이상 주택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몇 프로에요? 12% 주택을 팔려고 주택을 팔으라고 양도세를 중고를 해놨더니 차라리 그 세금 낼 바에 그냥 아들한테 주고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팔려고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증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3억 이상 주택일 때는 무조건 12%인데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3번 4번 5번 이 내용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아셨죠? 그래서 주택의 유상치득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만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이거는 그냥 갖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한번 공부해보고 나면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돼요 여기서 굳이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갖고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주택 유상치득일 때는 1%에서 3%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3억 이상 주택의 조정대상전의 주택일 때는 12% 적용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거기 하나 더 외우될 게 있다 페이지 471페이지 갔더니 하나 더 외우세요 공유물 등의 분할에 대해서는요 공유물 등의 분할에 대해서는 2.3% 공유물 등의 분할에 대해서는 1.3% 내는 거예요 2.3%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중가세율이에요 472페이지 거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가가 있거든요 중가세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세는 표준세율에 중가기준세율에 몇 프로다 몇 배예요 4배 여러분들 여기서 중가기준세율 여기서 나오죠 아셨죠 왜 취득세 중가기준세율이 2%인지 아시겠죠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였다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사치성 재산과 과밀 억제권형 내 법인 설립 또는 공장의 신증서 또는 공장의 신증서 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하거든요 표준세율 그러면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피셀 하나 구입을 하는데요 서울의 오피셀은 4%인데요 저기 해남 갔더니 3%예요 취득세 세율이 표준인 거야 그럼 다시 말려면 표준세율이라 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 그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세율이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인데 결국 자 중과세는 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별꼬로 손주가 있어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별꼬로 손주 별 뭐겠어요 별장 골 골프장 오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는 룸사룡이에요 일종 유흥주점 검사지들이 갔다는 그 일종 유흥주점이지 않습니까 그 일종 유흥주점이 고급 오락장이고요 고급 선바 고급 주택 아셨죠 별꼬로 손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바 고급 주택 별꼬로 손주 여기에서는 그냥 표준세율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에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를 몇 배 2배 2배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세 내용이 한 10년째 안 나왔을 거예요 올해는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 첫 번째 여기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과세라는 단어만 좀 알고 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중과세 그러면 보통 그게 무고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도 맞아요 중과세 그러면 중과세 그러면 무거운 세금이다 이런 게 뜻하는 거 맞긴 맞는데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학술적으로 중과세 그러면 중자가 몇 배 중과 그러니까는 몇 배 할 거냐 몇 배 중복해서 과세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치성 제사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를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과미력제권의 공장신설증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할 거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고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4배인 거지 표준세율의 4배를 중과세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 유상치득은 12%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볼래요 자 유상치득이 원래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하니까 4배 하니까 8% 플러스 4% 하니까 이게 12% 이렇게 해서 12%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만약에 이게 증여로 취득했어 증여로 취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5% 플러스 2% 곱하기 4배 하면 8%에 3.1점 5% 나오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중과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몇 배 중과 살 거냐 몇 배 중과 살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 세율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자가 중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정말 정말 시험 문제 사치성 재산과 가미력 재권위원의 공장 신설 증설의 세율은 동일하다 OX 당연히 X겠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지 사치성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한 15년 전에 고급 주택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었어요 고급 주택에 대한 15년 전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치성 재산이나 또는 취득세 중과세 내용을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껴 두셔도 돼요 굳이 이 내용들을 알려고 하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알기 위해서 다운 것도 있지만 제끼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아셨죠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왜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또 중요한 거 취득세 세율 중요하고 특히 주택 유상취득 아셨죠 프린트물로 1년 내내 울고 먹을 거니까 프린트물은 뭐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그때 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관하고 계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 아 요약집이랍니다 문제집 아니 뭐 책 473페이지에 보시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이라고 돼 있죠 기역부터 이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세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2%라고 했죠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역부터 티긋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기준세를 적용하여 몇 프로를 2%를 적용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정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구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개정되기 전에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세율이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던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사면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데 뭐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돼 어떤 물건은요 취득세는 취득세만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야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아셨죠?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요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는 안 내요 이게 합쳐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개정 후에는 이게 취득세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면서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원래 뭐였던 것이 비과세였던 것이 과세로 전환되겠죠 그럼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하게 과세될 수 없겠죠 어떻게 과세가 돼요? 표준세율에서 2% 뺀 거 그게 1번이야 동그라미 1번 정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취득세로서 여전히 과세가 되겠죠 몇 프로만 그냥 2%만 과세되는 물건 아니겠어요?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의 이 취득세의 세율이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 중에서 취득세만 과세되는 게 있고 이 중에서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들은 지금 이 세율에서 몇 프로 빼면 되고 2% 뺀 걸로 과세면 되는 것이고 옛날에 등록세는 안 내도 되는데 취득세만 내야 되는 물건들은 몇 프로만 내면 되고 2%만 내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진짜 올해 최근 10년 동안 올해만 취득세 세율 문제가 안 나왔어 10년 동안 취득세 세율이 10번이 나왔는데 올해만 안 나왔어 내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아셨죠? 취득세 세율을 이제는 안 낼 수가 없어 특히 주택유상치득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나오면 표준세율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어느 한 해는 이 두 개를 다 물어본 적이 있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 취득 아까 오늘 했던 객관적 취득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취득세 세율 이 두 가지 내용만 알면 지방세법은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습니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아 기억번 읽어볼게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써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보실래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여러분들 A가 B한테 매매를 해요 그럼 B 취득세 내죠 4% 내죠 4% 내요 뭘 고민해요 매매니까 유상취득이잖아요 4% 내죠 자 근데 A에게 환매 특이하게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A에 환매가 있어요 A에 환매가 있으면 다시 B에서 A로 돌아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A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내란 말이에요 몇% 낼까요? 원래는 4%인데 몇% 빼라? 2% 빼라는 거예요 선생님 팔았는데요 왜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왜 환매를 하는 거죠? 환매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환매 조건을 붙이는 이유 환매는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담보 제도예요 담보 제도가 전형 담보가 있고요 비전형 담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형 담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인 거지 그런데 왜 환매 방식으로 할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몇%예요? 모르시죠? 24%거든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24% 이자를 받아서 사채업을 영유하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게 전형 담보 형식으로 가버리면 24%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전형 담보 방식이 아니라 비전형 담보 방식으로 하는 거지 내가 팔아요 내가 사와요 아셨죠? 사오는데 다시 환매할 때는 매매 방식이니까 이자 방식이 아니니까 매매 가액을 조절함으로써 이자를 그만큼 크게 받을 수가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환매 방식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 제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됐다가 담보로 돌려받는 거라고 이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담보 제공일 뿐이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안 내도 돼 이건 사상 취득이 아니야 취득세 안 내도 된다고 취득세 안 내도 되는데 뭐는 냈어야 되겠어? 등록세는 있다 그러니까 몇% 빼고 내라? 2%? 빼고 내라는 거야 환매 방식에서 매도해서 취득하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했던 걸 받은 거니까 이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뭐는 내라? 등록세는 내라 아셨죠? 그러니까 몇% 빼서? 2%? 빼서 자 근데 이 그림 맞아요 틀려요? 이 그림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기억번 자 기억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해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써 환매 기간 내 매도한 경우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매도자의 취득 2%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매수자 취득도 원래 2%에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비는 이미 몇% 냈다가 4% 냈다가 A가 뭐 하거든 환매하거든 2% 뭐 해달라? 환급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실무적인 절차는 4% 냈다가 환매 기간 내 환매하면 매도자의 취득 및 매수자의 취득을 2% 빼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4% 냈으니까 몇% 내면 된다? 2%? 환급하다가 하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2% 내면 되는 거고 아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를 빼라고 한 이유는 이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야? 형식상의 취득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 안 내도 돼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무슨 농지? 자경? 농지 상속 중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1주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상속인 1주택이 되는 건가 이게 문제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누구 입장에서 취득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1주택일 필요 없어 피상속인이 100개든 20개든 2, 3개건 간에 누가? 무주택인 상속인이 주택이 없는 상속인이 뭐가 된다? 주택을 1주택을 사는 게 1주택을 취득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빼주겠다 여러분들 원래 몇 프로인데? 2.8%인데 몇 프로 빼면? 자경 농지는 원래 2.3%인데 그 상속이 한 자경 농지라면 2% 뺀 걸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또 상속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제 상속이 되면요 상속이 되면 상속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부동산은 자녀한테 오는 게 낫고 금융자산은 어머니한테 가는 게 나아요 배우자한테 아셨죠? 왜냐하면 상속이 뭐가 돼요? 또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상속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은 자녀한테 그 다음에 금융재산 등은 부모님한테 배우자한테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무주택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싸질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걸 봤는데 아버지가 주택이 3개가 있었어요 자녀가 다 무주택자야 근데 서로 안 싸우겠다고 이 3주택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공유로 상속을 받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 각각 무주택에서 각각 상속을 받았으면 2%씩 안 내도 되냐 2%씩 안 내도 되는 물건을 3분의 1 3분의 1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취득세 2%씩 더 내는 거지 그렇게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물론 뭐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다지만 힘들 그건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취득세 2%씩 더 내는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이거 뭐 이해고 뭐가 어디갔어 이거 외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어라 여러분들 공유물이 총유물 공유물 등의 분할은 몇 프로였어요? 2.3%였죠? 그러면 2%를 빼고 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공유물 분할 시 적용되는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은 2.3%예요? 0.3%예요? 네? 왜요? 왜요? 제가 몸으로 봤는지 아시면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을 물어봤어요 표준세율은 2.3% 그럼 너는 뭐야? 얘는 적용되는 세율 문제 뜻 이해하셨어요? 다짜고짜 말없이 표준세율을 물어보잖아요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야 얘가 그럼 너는 뭐야?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제가 뜻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표준세율이라는 문제를 물어보면 답은 얘를 해야 되는 거야 표준세율이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앞에가 표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얘가 답이다 표준세율이 아닌 적용되는 세율은 얘가 답이다 네 번째 건물에 이전이 있어요 건축물에 이전 다섯 번째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대비해서 2%만 낸 세금 2%만 낸 세금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여러분들 ㄱ, ㄴ, ㄷ 개수로 인한 취득 토지 가액의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ㄱ, ㄴ, ㄷ 을 묶어보시면 그렇지 무슨 취득? 아 여러분들 우리 다짜고짜 간주 취득 2%라고 외웠는데 간주 취득이 2%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ㄷ 보면 ㄷ 보세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신은 부수리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족공부당 지목이 뭐인 거? 왜 왜 묘지가 2%만 내야 되느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묘지는 노가 비과세다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라고요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니까 몇%만 내면 되는 거예요 2%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이미지원 건축물 여러분들 이미지원 건축물은요 1년 초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거 비과세예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예외적으로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됩니다 이미지원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미지원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돼요 하지만 몇 년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이거 먹어야 된다 과세가 되는데 몇%다 2%만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미지원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원 건축물이 1년 초과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몇%만 내면 돼요 그냥 2%만 내면 되는 거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두 번째 시간이 매우 중요했고요 정말 이번 한 달 이것만 외우고 가도 정말 성공적입니다 아셨죠 취득세 세율만 이렇게 딱 해놓고 가도 정말 성공적인 거예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납세 절차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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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